와 와 지진 바다 내일을 꾸미는 나는 야 기자 사나이 나는 산에 지탈을 해 본빛 바다 날은 시대 여기에 적다 기다 사나이 내 눈에 비속 같은 이 눈에 내 고향 산에 갈 안에 태우는 붉게 묽은 자만사 이 생을 노래하자 파도는 나의 마음이 없다 여기는 기타 여기는 기타 여기는 기타 여기는 기타 나는 나 기타는 사나이 이 방의 연화다 날만을 꾸미는 나는 나의 기타 사나이 이 방의 연화다 날만을 꾸미는 나는 나의 기타 사나이 내 군산에 지탈을 해 본빛 바다 날은 시대 여기에 적다 기다 사나이 내 눈에 비속 같은 이 눈에 비속 같은 이 눈에 고향 내 고향 여기 있는 가슴의 태운데 그주의 ру go 가슴의 격 recuer combination 여기 있는 기타 치ffen 나의 아끼다 사나이 나는 나 기사로 사라니 이산환 님 비장날메이하고 긍정상 둘이 붙었네 두 분 중에 한 분은 최우수상이고 한 분은 우수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우수상부터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최우수상 시상에는 우리 요거 하죠 김진 가수님이 하시고요 우수상에는 우리 작사관님이신 작사관님께서 시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도 좋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 번 우리 기장사나이냐 우리 맥슨 운줄냐 두 분입니다 자 최우수상부터 갑니다 오늘의 김진 가요제 최우수상 영예의 최우수상 이상환입니다 여러분 bare 최우수상 정영 이성한 기하께서는 김중 가수의 흥연상 비장 사나이 노래 경연 대회에서 주소의 성격을 그두었기에 이의 상점과 우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21일 찾아가는 문화예술인교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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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